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블로그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블로그 강사 양성도 저는 하고 있었는데요 블로그 강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저도 블로그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유형의 분들이 총 5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유형들을 정리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블로그 강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꼭 고치셔야 블로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블로그 강의를 지금 할 것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블로그 강사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강의는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가장 잘 팔릴 때고요 아직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데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나는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실 분들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수가 아직 부족하신가요? C랭크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다이아 로직이니 뭐니 뭐 이런 게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블로그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강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영어 강의도 오래 해왔는데요 영어 강의도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강의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지 얼마나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블로그 강의는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면 가능해요 자 헬스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 헬스에 대해서 과연 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트레이닝을 하실까요? 전문적으로 정말 많이 알고서 하시는 트레이너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운동이 좋아서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르실 거고요 그런데 몸에 대한 이해를 엄청 많이 안다고 해서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몸을 잘 키워준다면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학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시랭크 로직이나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나 상위 노출 노하우 이런 부분이 블로그 강의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적 요소라든지 브랜딩의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누구나 블로그 강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블로그만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블로그 강의를 한다고 하면 시랭크나 다이아 로직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강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들을 사람을 찾으려면 마케팅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내 블로그 강의도 홍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블로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효과를 얻게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를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기술보다 더 아셔야 되는 부분은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셔야 블로그 강의도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다면 블로그 강의는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죠 블로그에서 정말 많은 강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식창업 강의, 전자책 강의, 글쓰기 강의, 스피치 강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블로그 강의입니다 블로그 강의는 아마 한 번쯤 다른 분들의 강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로그 강의는 블로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료 강의라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블로그 강의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블로그 강의는 하지 마세요 다른 강의를 하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블로그 강의가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협찬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님도 계시고요 쿠팡 파트너스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고요 상위 노출하는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는데요 결국에는 이분들의 수익은 다 어디서 오냐면 강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블로그 강의가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블로그 강의를 하세요 블로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너도나도 블로그 강의를 하면 나는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과연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블로그 강의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도 상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저같이 30대의 남자를 선호하시는 고객층도 계시겠지만 40대의 남자를 선호할 수도 있고 20대의 여자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각 연령대에 따라서 혹은 사람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는 수요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말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에는 느낌이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지금 유튜버 분들도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블로그 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블로그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2021년에는 그것이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유튜버에서 브랜딩이라고만 한 번 쳐보세요 브랜딩이라고 검색하시면 다들 블로그는 꼭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블로그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블로그 강사라는 포지션을 빨리 선점해야지 나중에 되면 정말 더 많은 강사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블로그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할 자신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지 블로그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헬스 트레이너가 한 달에 한 번 가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트레이너를 신뢰하고 PT를 신청하실까요? 전혀 아니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가르쳐주기란 더 힘든 거죠 사람들과 블로그에 관련해서 꾸준한 소통을 할 자신이 없다면 도전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블로그 강사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블로그를 저는 꼭 봐요 면접 보듯이 블로그를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분이 꾸준히 블로그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분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도에 분명히 포기해 버릴 게 분명하고 또 다른 분들을 가르칠 때에도 할 말이 없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강의를 하고 싶다면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평생 동안 블로그 강의만 하실 생각이라면 하지 마세요 블로그 강의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강의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봤다 이 경험을 얻기 위해서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을 하셔야지 블로그 강의로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블로그 강의 외에도 다른 일들로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 강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블로그 강사 양성을 하고요 또 전자책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블로그 강의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를 전자책으로 쓰고 VOD 강의로도 만들었습니다 확장되는 그런 노하우들을 모아서 또 다른 강의나 전자책으로 만드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블로그 강의보다도 다른 콘텐츠 강의라든지 전자책 강의도 하실 수가 있겠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또 종이책을 쓰게 되실 거고요 종이책을 쓰게 되면 출판사를 통해서 강연 의뢰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강의에 대해서도 강의를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중화상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강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내 강의 홍보를 잘할 수 있을지도 강의로 또 만드실 수도 있고 전자책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블로그 강의만 하실 거면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블로그 강사가 되었을 때는 강사라는 타이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파기보다도 강사로서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다른 수강생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이 수익이 좋으니까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강사가 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사가 되겠다 나는 강사가 되고 싶은데 그 거리는 블로그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초보 블로거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블로그 강의에 도전을 해보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그러한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강사가 되고 싶거나 블로그 강의를 하시고 싶으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로 저의 포스팅을 달아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곳으로 댓글 문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